오늘은 중요한 소식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담도 했는데 그런 소식도 있는데 그 뉴스를 압도하는 좀 더 중요한 뉴스 때문에 푸틴 소식은 뒤로 좀 물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미국 내 테러 임박. 이게 FBI 국장이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핵실험 재개하고 중무장해야 한다. 이건 트럼프의 최측근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각대장 푸틴 새벽 2시에 평양도착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지금 더위는 지금 많이 더우시죠? 지금 이 더위는 잔인한 올여름의 예고편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또 강도에게 돈 뺏긴 바이든 대통령 비밀 경호요원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미국 가수 한 명이 영국의 금리를 좌지우지한다 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미국 상대의 테러가 임박했다 라는 FBI 국장의 경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정보기관 고위 당국자와 그리고 저명한 지금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현직 FBI 국장 등등이 미국을 겨냥한 심각한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 라고 경고하고 나서서 지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클 모렐 전 CIA 국장 대행과 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테러 경고 등이 다시 붉은색으로 빨간 등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 기고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심각한 테러 위협의 직면에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 이거 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수개월 앞으로 직면한 테러의 직면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개월 앞이라고 상당히 구체적인 시기까지 박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인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막을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이 같은 그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재 그 미국의 테러 대응 선봉에 서 있는 고위 당국자들의 여러가지 그 공개 발언들을 분석해 보면 심상치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들은 고위 당국자 발급 경고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11 테러를 예로 들었어요. 그때 2001년이었죠. 9.11 동시다발 테러를 앞두었던 그 시점과 지금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진단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또 23년 전에는 그 9.11 테러 그때는 테러단체 알카이다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당시 CIA 국제항에 경고가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FBI 국제항에 경고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유사하다라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FBI 국장은 크리스 레이 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크리스 레이 FBI 국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이클 에릭 쿠릴라 중부 사령관 등등이 지금 비슷한 경고를 그 23년 전과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공개석상에서 이런 경고를 FBI 국장이 했었죠. 자 크리스 레이 FBI 국장은 최근에 그 의회의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4년 전에 이란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의 지휘관이었던 가셈 솔레이 마니를 살해했는데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준비가 아마 지금쯤 거의 끝났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직 또는 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보복 암살하려고 노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암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고위 관리가 어디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그 행사장을 겨냥한 어떤 폭격, 폭파, 테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울러 FBI 레이 국장은 남북 국경을 통해서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면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도 비슷한 경고를 했는데 지난 4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법무장관이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언해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자 뭐라 그랬냐면 위협 수준이 지금 크게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FBI 국장 그리고 중부사령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 미국의 최고위 현직 인사들이 잇따라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 메시지에 관련된 기고문을 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또 지난 1999년 미국 정보기관들이 뉴밀레니엄을 앞두고 알카에다가 테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올리자 그때 미국 정부는 참 잘했다 라면서 샘플 케이스로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1999년도 얘기인데 그때는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었죠. 그때 이제 여러가지 테러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올라오자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테러 대상 그리고 테러 방법 등이 좀 구체적으로 갖고 와봐 정보를 그랬더니 이제 참모들이 아주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정보나 첩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는 조금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거의 좀 확실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정보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뭐 브리플리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 때 그거는 이제 정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준 그걸 이제 첩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참모들의 보고를 받고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올 수 없어 했더니 참모들이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정보 수준까지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다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했더니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그냥 그저 첩보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나 테러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분명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테러리스트 용의자들에 대한 구금을 포함해서 53개국에서 38개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두 추스려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테러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인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만들어서 그냥 대대적인 토벌 작전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상 실제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면서 그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주 참 잘 대처했다라면서 미국 정부가 잘 대처한 대표적인 사례로 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수개월 안에 미국의 심각한 테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필요 이상으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또 이걸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떤 시기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유력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이든과 트럼프 그야말로 박빙의 대결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현 대통령, 현 정부가, 현 행정부가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 때문에, 제사를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 같은 대처에 좀 소홀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은 제가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핵실험 재개하고 중무장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이 한 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재직권에 성공을 하면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아예 전면적으로 끊어버리고 미국이 그동안 30년동안 중단해왔던 핵실험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라는 초강경 정책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고위 참모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도 뭐 아실 거예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자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뭐라 그랬냐면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기고문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이에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실제로 양국 경제를 디커플링 해야 한다. 양국 경제를 분리시켜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중국과 관계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중국산 물건 싸다고 자꾸 수입하면서 경제를 연결시켜버리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60%를 매겨버리겠다라는 공약 그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첫 단계일 뿐이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면서 그 다음에는 중국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 및 모든 조치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수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내가 취임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60%로 매겨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와 그건 너무 좀 센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다고 무슨 소리?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강경한 조치를 중국에게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초강경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최측근이고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약점과 미국의 실패로 인한 난국은 지금 트럼프식의 힘을 통한 평화 회복을 갈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지금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신경을 좀 거두고 거기에 대한 임무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7만 7천명에 달하는 그 해병대 그 해병대 전원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반도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만 7천명의 해병대 전원을 태평양 쪽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상당 부분을 또 미국 쪽에 배치한다든지 한국 한반도 쪽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대만 그쪽이 한다든지 해서 태평양 지역의 방어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다 중국과 다 태평양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중국을 강경하게 막아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지난 1992년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금지한 지하핵실험 그때 이제 30년 전, 32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지하핵실험을 우리 미국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자체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금지를 했는데 그것을 풀어야 한다라면서 미국이 금지한 지하핵실험을 다시 재개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의 숫자를 따지면 미국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인데 그 다음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보다도 훨씬 지금 갖고 있는 1등이 문제가 아니다. 압도적인 1등을 해야 한다라면서 핵무기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 핵실험 재개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초강경, 어찌 보면 초강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게 초강경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힘을 통한 평화 유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직권하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또다시 고위 관계자 최측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있는 발언이어서 제가 그 기고문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각대장 푸틴입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인데 지각대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각대장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지각대장 푸틴 새벽 2시에 평양 도착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는 18일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쯤에 도착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새벽 2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국빈 방문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김정은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만나러 가는데 새벽 2시에 가는 건 처음 봤어요. 푸틴 대통령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평양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 시간으로 19일 수요일 새벽 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간까지 잠들지 않고 꼬박 기다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새벽 1시가 넘어서 2시까지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2시쯤 다 돼서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잠을 잤겠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자 바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했고요. 정상회담 한 후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 협정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는 아마 좀 내일쯤이면 되면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아마 그럴 것 같다고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양국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그런 정도 높은 수준에 아마 협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국빈 방문을 새벽 2시에 도착하는지 이 부분은 참 이례적이다 희한하다 웃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푸틴답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푸틴은 원래부터 지각대장으로 사실 유명하긴 합니다. 국빈 방문이고 정상회담이고 상대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드는 게 특기이자 고약한 버릇이기도 한데요. 원래는요 당초 18일부터 18일 도착해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동안 북한에서 체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날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에 평양에 도착하는 바람에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북한 방문 일정이 1박 2일이 아니라 그냥 당일치기로 끝나게 된 셈입니다. 왜냐하면 19일 오후에는 푸틴은 베트남 방문을 위해서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9일 새벽에 와서 19일 오후에 떠나는 방일치기 북한 방문을 하게 된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 관계는 아마 옛 소련 시절의 안보 경제 협력 수준으로 회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수준으로 전략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냉전 종식 후 양측 합의 문서에 빠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그 내용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내용 그 조항이 다시 복원돼서 그걸 좀 들어간 내용으로 다시 협정을 맺을 아마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내일 새로 들어온 내용을 좀 쉽게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금 이 더위는 잔인한 올여름의 예고편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요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더우시죠? 미국은 지금 인구 절반 이상이 거의 95도에서 100도 안팎의 폭염 영향권 하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는 폭염 때문에 산책을 하던 관광객들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지금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점점 더 잦아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세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요.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미국의 기상청은요. 중서부를 강타한 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제 동북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면서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 지금 기온이 연일목 95도를 찍고 있고요. 씬씨네티는 뭐 103도 105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카고의 기상청은 그래서 6월 중순 지금 중서부의 폭염은 뭐 처음은 물론 아니지만 이번 폭염은 예년과 달리 특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년과 달리 조금 더 폭염이 센 거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좀 길다 라는 것입니다. 6월 중순이면 가끔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이렇게 폭염처럼 좀 덥다가 바로 평년 기온을 되찾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뭐 일주일 이상 계속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방기상청은 뭐라고 했느냐 지금 미국 내 곳곳에서 겪고 있는 이 더위 이 폭염은 올여름 우리가 겪을 잔인한 여름의 예고편으로 될 수 있다. 예고편으로 우리가 보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올여름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음 달 또는 또는 뭐 8월 이때가 되면 얼마나 더울까 라는 얘기를 지금 기상청에 미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그래서요 지금 미국 인구의 약 2억 6,500만 명 미국이 한 3억 3천만 명쯤 되니까 어찌보면 뭐 거의 대부분 한 70% 정도가 폭염권 하에 있고 이번 주 내내 최소 90도에서 더운 것은 100도 이상의 그런 폭염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는요 뭐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곳은 제가 한 2주 전에 있었는데 뭐 114도 115도 찍는 것도 경험하고 왔었어요. 대다수는 이번 주까지 100도 105도 안팎의 그런 더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기상청을 밝혔습니다. 한병근 뉴욕의 에릭 애덤스 시장은요 이 더위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라 그랬냐면 뉴욕 시민들은 이 더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점점 더 심해져서 예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겪었다는 그런 여름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다가올 이 올 여름의 본격적인 더위에 우리는 좀 더 주의를 하고 더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시장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쪽 뉴욕도 그렇습니다만 대서양과 맞닿은 지역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메인주, 메사슈샷주 등 이런 곳은 습도까지 높아서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 후덕 찜고 나서 땀이 마르지 않고 자꾸 땀이 흐르는데 이게 마르지도 않고 또 습기가 자꾸 얼굴에 붓고 하면서 온도는 높고 이런 소위 찜통더위가 미국의 동북부지역 대서양과 맞닿은 지역에서는 좀 이번 주말까지 기승을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강도에게 돈 뺏긴 대통령 비밀 경호원입니다. 이게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비밀 경호원이 당한 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모금 행사를 LA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 행사 차 LA를 방문했을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근무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그 최근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총기 강도를 당했습니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참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지 아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넘겨야 할지 좀 여러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당 비밀 경호국 요원은요. 모금 행사 근무를 마친 뒤에 퇴근하던 길에 집이 아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퇴근하던 길에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의 주거지역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터스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은 다 아시죠?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어바인은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더라구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와서 살고 그래서 그런지 어바인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이 어바인이랑 딱 붙어있는 도시가 터스틴입니다. 터스틴에서 강도를 당한 비밀 경호국 요원이 있었다라면서 요원이 당시에 갖고 있던 가방을 강도에게 빼앗겠다라고 비밀 경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대변인은 강도를 당한 그 해당 요원이 업무용 총기를 발사를 했지만 가해자가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갔으니까 현지 경찰 당국은 사건 직후인 밤 9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했으며 주변을 수색한 결과 인근에서 비밀 경호국 요원이 강도에게 뺏겼던 여러가지 개인 물품 가운데 일부 소지품을 인근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방이나 이런 건 갖고 도망갔고요. 용의자의 신원이나 소재는 아직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한 가지만 알고 있대요. 은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것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제보나 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일국의 대통령을 불손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임무인 비밀 경호국 요원. 자기 자신은 결국 지키지 못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엄청난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인도 그런데 본인도 총을 갖고 있고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고위 인사급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인물을 띄고 그렇게 훈련도 받았을 비밀 경호국 요원이 강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아예 강도를 당해버렸다 라는 부분은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가수 한 명이 영국의 한 나라의 금리를 좌지우지 하는 키워드입니다.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지금 미국 최고임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돈도 많이 버는데 공연 한 번만 하면 몇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난번 LA에서 공연할 때는 거기서 공연을 도와준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회사 일꾼들 여러가지에서 상당히 몇천명 되는데 그 몇천명 당 전부 다 1인당 10만 불씩 줬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마어마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국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영국 공연 때문에, 스위프트의 공연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연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가 이런걸 하는데 가수 한 명 공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홀드하고 연기하고 한다고요? 전세계 약 120만 명의 팬이 영국으로 이때 몰린다고 합니다. 이 공연 보려고. 그러면서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120만 명의 팬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거기서 숙박비니 호텔 뭐 그 다음에 뭐 사 먹는거 뭐 이런 여러가지 또 샤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돈 소비가 갑자기 짧은 시간대동안 급격하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런던의 순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측이 경제학자들이 했습니다 미리. 그래서 8월 달에 그 공연이 있는데 오는 8월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외 팬들이 영국 런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 달 9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속속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 콘서트를 여는 곳마다요. 해외 관객들이 수십만 명에서 뭐 백만 명까지 몰리면서 그 지역에 공연이 열리는 그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교통 문제라든지 뭐 숙박 문제라든지 뭐 샤핑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품 소비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소비 지출을 통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개인에게 지어준 별명이 아니라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의 라스트 네임을 따서 스위프트 그리고 이카나믹스라는 말을 그 뒤에 따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었습니다. 스위프트가 뜨면 경제가 요동친다. 막 그런 거죠. 스위프트의 그 런던 공연으로 인해서 영국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늦추어지게 된다면 정말 스위프트 노믹스가 현실화되는 셈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가수 한 명이 영국이라는 그 대단한 큰 나라의 금리 인하 정책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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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